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겹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 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레게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애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애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우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겹쳐서 생긴 때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던 친구가 가족들을 위해서 집을 장만하게 되었는데 그 잔금이 부족하다고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유돈이 없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그 친구가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아는 지인이 본인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요청해서 많은 재정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위로가 있어서 그 시간을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거나 낙심케 하는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고요 늘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잘 회복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은혜 입은 자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금경협 장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위기와 환란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고 아무리 평안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위기에 차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왕의 추력을 피해 그를 따르는 무리들 600명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시글라기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 지역에 아말렉과 그술 사람들을 침략하고서는 마치 유다 사람들을 침략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하여 블레셋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아기스 왕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다윗을 참전시키려고 하였는데 블레셋 신하들은 다윗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참전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다시 가족들이 있는 시글라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아말렉이 침략하여 마을은 다 불타버렸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도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상황 앞에 그들은 모두 소리내어 울다가 너무 분노하고 슬픈 나머지 오히려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본인도 가족을 잃은 슬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부하들에게 오히려 죽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 낙심하기 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병들어 쓸모가 없어 버려진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던 애국사람을 만나게 되고 죽어가던 그를 지나치지 않고 회복시켜주며 침략하였던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그를 따라 아말렉을 급습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19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이 약탈하였던 가족들과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모두 도로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위기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다윗처럼 여러가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경상북도의 한 시골에서 공중보건치과의사로 근무하던 때였습니다 치통이 너무 심해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다며 치료받으러 오신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시골이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병원에 와서 치료받을 수 있고 또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자기가 원하면 교회에 스스로 찾아갈 수도 있었지만 아무리 아파도 의사가 없어서 치료받을 수가 없고 또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안고 치과를 개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파도치는 풍랑이로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정하여 배 밖으로 물리를 걸어가는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경영하던 치과를 정리하고 물리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심정으로 언제 열릴지 몰랐지만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한 지인이 자신이 시작한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미심쩍을 하면서도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분이셨기 때문에 믿고 큰 재정을 맡겨드렸습니다 어느 날 예림이와 말씀을 읽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오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29장 11절 말씀이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평안한데 왜 주님께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뭔가 큰 일이 터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졌습니다 이 말씀을 왜 저에게 주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나타나서 제가 감당하기 힘든 큰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돈을 빌려드린 분으로부터 재정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눈앞이 좀 캄캄해지고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치과를 다 정리한 후에 맞닥뜨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들이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신약 성경은 아주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아무것도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원수에게 그냥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말씀을 잘못 읽었나 싶어서 여러 번 읽어보고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되었나 싶어서 영어로도 읽어봤지만 그 말씀을 제가 달리 해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위기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될 수 있는 해결을 원했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대했지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순종하기 힘든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며칠간 끙끙 앓으며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만났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마음을 나누며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믿음으로 이 시간을 잘 이겨내시길 간청하였습니다 주님께 순종한 기쁨은 있었지만 위기의 상황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예림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당시 치과에 서로 일은 하지 않던 때이고 은행에 대출금이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대출금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은행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당장 해결할 길이 없다 보니 마음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치과에 를 송개회에 월내외가 있어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님의 감동이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잘 경영하던 치과를 정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큰 재정을 포기하였으니 너는 너의 향유옥합을 나에게 깨뜨렸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고 위로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곧 열릴 것이라던 성교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한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한이 다 차기 이틀 전에 저를 찾는 부재중의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5, 6년 전에 몇 번 교제하였던 치과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그 원장님은 성교 훈련을 위해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관리의사로 근무하던 분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며칠째 원장님이 없어 진료하지 못하고 있으니 혹시 가능하면 꼭 와서 도와달라며 수소문 끝에 제게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너무 급한 상황이어서 그 원장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몇 달간만 도와주러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원장님이 다시 이 치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실소유주 되신 분에게 제가 더 이상 이 치과에 근무할 이유가 없으니 다른 분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며칠간 고민하시더니 저에게 그 치과를 인수하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갑작스런 제안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평일 저녁 TV에서 우연히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이라크 전쟁에서 전사한 미국 해병 첸스 일병의 시신을 그 어머니에게 인계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그 제목이 첸스 일병의 귀환 영어로는 테이킹 첸스였습니다 영화 제목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첸스를 잡아라 너에게 준 기회이다 치과를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말씀이어서 어안이 벙벙하긴 했지만 주님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큰 재정에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치과를 인수하거나 다시 개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치과의 실소유주는 저를 아주 좋게 보시고 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셔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치과를 인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인수 금액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매달 지불해야 되는 금액도 만만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들었던 재정적인 어려움도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직원들이 크리스찬이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장세기 12장 2절 말씀처럼 직원들과 환자와 지역과 열방의 복이 되는 성교적인 치과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도로 아울리치를 다녀오기도 했고 직원 중 한 분은 우즈베키스탄 성교사로 헌신하여 지금도 사역하고 있고 한 분은 보금학교 수료 후 순회 성교단에 들어갔고 예멘에서 성교사로 섬기셨던 분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같이 근무하며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과 계획과 다르게 살게 된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쉬운 절박한 위기 순간에 하나님은 다 아시고 미리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헤쳐나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려준 재정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직과를 개원하게 된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붙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그 말씀에 순조하는 것이 살 길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혹시 내 스스로 직면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나 환란 앞에 직면해 계십니까? 주님은 그 이름 임마누엘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글라이에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도 잃어버린 것 없이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의 입을 지으시고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며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어둠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다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이어서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하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헤쳐나갈 길을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러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방에 우겨삼을 당한 것 같고 어려움을 풀어갈 지혜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주님 위기를 만난 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만난 여러가지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정말 구체적으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힘입어서 저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당당하게 아버지 고백할 수 있고 증가할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SUB 하나님 하나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